언제 어디서나 요즘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도 카페에서 잠깐 일하면서도 뭐 볼까 쉬면서도 나와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여행연이에요. 오늘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공식 파트너인 STM 굿즈에서 출시한 맥팟 맥세이포원 휴대폰 거치대를 가져왔어요. 인트로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해서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함께하기 쉬운 이템이에요. 다양한 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로 그때그때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마그네틱 자석의 강력한 자력이 우리 소중한 휴대폰의 거치를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도와줘요. 보세요. 안 떨어지죠? 색상은 총 두 칼라로 블랙과 화이트가 있어요. 저는 화이트를 선택했는데요. 솔직히 거치대 하면 아시죠? 보통 그냥 거기서 거기이고 휴대폰 올려두면 지 혼자 주저앉고 막 쓰러지고 근데 이건 견고한데 거치도 잘 되고 라운딩된 디자인으로 주변 인테리어에도 잘 흡수되는 세련미를 가졌어요. 내구성이나 실용성은 물론이고 이런 마감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함에 놀랐어요. 저는 작업할 때 거치용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 식당 가실 때 애기들 애니메이션 틀어주시죠? 자력이 워낙 안정적이어서 그때 거치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밖에서 피크닉이나 차박 그리고 캠핑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밥 먹으면서 앞에다 설치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처럼 전문 유튜버나 아님 취미로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을 위해 촬영용 거치대로 써도 훌륭해요. 언제 어디서나 세련되게 STM 굿즈 맥판 맥스 F1 휴대폰 거치대로 삶을 한 단계 더 편리하게 만들어보세요.